이번 타이티보 라이티스라는 곡은 일단 장르는 소프트 EDM 장르는 일렉트로닉 곡인데 그런 장르를 떠나서 그냥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런 저희 모습을 그려낸 그런 곡이에요. 청춘에 대한 도전에 대한 곡인데 가사가 진짜의 나를 기다려주게, 계속 달려갈게 이런 가사들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또 지금의 그런 20대, 10대, 20대 분들의 그런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저희 이번 라이티스 포인트 형분은 계속 달려가는 마음에 담아서 좀 귀여워요. 눈이 좀 기니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흥 마가벌터랑 막아보시던지 누가 뭐래도 난 계속 달려가서 내 꿈을 캐치댄스입니다. 좋습니다. 보여드릴까요? 꿈을 캐치하는 장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감사합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계속 달려갈게 막 댄스 우와 이렇게 캐치 꿈을 캐치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